오케이, 안 갈리고 돼. 오, 95% 이야, 좁은데 이거? 아, 95% 이쁘다. 아, 95%는 거의 2배잖아, 2배. 아, 그니까. 우와. 아, 딱 그쪽도 이랬구나. 이기면 진짜 한 판씩, 한 판씩 한 마리겠다. 이젠 거래. 캐릭 살 수 있겠다. 무조건 이겨야 돼, 이거. 와, 캐릭터 나머지 6개 그냥 왕창 살 수 있겠는데. 아, 골랐어. 내 거야. 그거 새로 샀는데, 내가. 내 거야. 음. 사람들이 안 살 것 같은 캐릭 사야 Daddy. 안 할 것 같은 캐릭. 어, 저거. 컴퓨터 꺼지는 버튼이다. 아, 저 방어. 액박 전원. 내일 유튜브는 residence- 노 Parce available for you. 수열 totally sleep with me. 노 IX에 망했답니다. 아, 그건 아니고. 오늘은 이제 정비만 했잖아. 내 캐릭터 붕기가 잡혀있어 야 오랜만에 신병 받아라 그게요 각 잡힘 지금 야 레알 삼각형이네 손이 무릎도 4급이었다 야 발 사이에 공간 없는 것 봐 진짜 FPM이다 저거 저쪽 팀 왜 안 잡혀 두 사람 튕겼나 어 됐다 게임이 된 걸까 우리가 튕겨진 걸 사망아 1킬만 하자 그럼 이기는 5맵 바뀌었다 아까 3킬 했습니다 아 2맵 진짜 테르밋 쓰면 최고인데 지하에 걸리네 야 지하다 지하 지하 지하요? 오케이 아 스티커 고맙습니다 이기겠습니다 다 찾았네 야 여기 거기 아니야? 우리가 맨날 좋아하던데 우리 예전에 했던 맵이네 아 반갑다 야 반가워 아싸 꿀 꿀꿀 아싸 개꿀 개꿀 움직이지마 움직이지마 사망 움직이지마 아잇 너까지 너 땜에 나까지 죽었잖아 아잇 난 죽었지 아 니가 움직였다 아잇 아잇 아 내꺼 마지막에 걸렸네 아잇 아잇 깜짝아잇 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 낮에도 생겼네 맵이 원래 여기 밤이었었는데 뚫어서 갈까 위에서 자 저기로 가자 자 저기로 가자 반대쪽 반대쪽 로스님 여기 갈까요? 여기 A에 사람이 안보었는데 오오오 가만있어 가만있어 로스님 내가 완벽하게 막아줄게 저 죽었어요 안돼 ska 아 evue 오오오 Abby rider 한명 보냈고 나이스 오래 이거 아 한 번도 못 잡았어? 여기 한 번도 다 터졌네 드론이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네 아 저 새끼 저거 집중해서 한 번 잡아버려 다 따로 있네 개인더 개인더 사람이 겸박스러워졌네 나를 만났더니 아 근데 개꿀이었어 지금 마모님 들어가봐 아니네 여기 너무 들켰어요 그럼 룬님이 뒤로 들어와 잠깐만요 이거 잠시만 마모님 기다려봐 마모님 기다려봐 응응 없어 없네? 없어 없어 오케이 그 형이 와야돼 여기는 어 아 여기다 여기다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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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총총 조심해 나 조심해 내가 지킬게 내가 지킬게 내가 지킬게 내가 지킬게 내가 지킬게 내가 지킬게 나만 믿어 마더파카 야 들어와 이 새끼들아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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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들어와 뭐라고 와봐 이 새끼들아 와봐 내가 철벽방으로 막아주게 와봐 그렇지 좋고 방패 전개 모드예요 저 지금 방패 전개 모드 좋고요 한 명 남았고요 형 던진해 던진해 내가 막는다 내가 막아 대단해 대단해 그러제 수고해졌어요 개웃겨 개웃겨 나를 믿으라면서 엄마 욕하네 갑자기 흥분해서 죄송해요 램짱님 방송하시는데 방패 전개했던 쟤네들이 난 안 쏘더라고 개 막장이야 진짜 막장이야 진짜 재밌다 재밌고요 좋고요 어? 잠깐만 있어봐 미치 아무도 안 했네 내가 이겼네 그... 왜 그거 없어? 바... 그... 뭐지? 옷 덧 입혀주는 애 아무도 안 샀어요 개 없어지지 않았어? 간단한 논리입니다 스테릭이 없어지고 그런건줄 알아요 스테릭이 없어지고 그런건줄 알아요 스테릭이 없어지고 그런건줄 알아요 오 나이스 차라리 이게 나은거 같애 램짱님 목소리가 천상에서 말하는거 같애요 감사합니다 울려서 그래요 마이크가 헤헤헤 그렇구만 어 여기 옛날에 진을 쳤던데 여기가 아 나 착 번들었네 아 여기다 아 여기다 쭈악 쭈악 그냥 여기도 하나 더 여기도 여기도 지금 벽 둘른거에요 벽 둘른거 조졌다 이거는 드래그는 순간 바로 샷건 간다 이거는 진짜 나이스 샷 방패 죽였고 어디 그 문을 똑딱 똑딱 타느냐 노크한다 내 문에서 문 앞에서 친절했네 그래서 딱 확신 있었구만 죽이는데 나이스 폭탄 떨어졌고요 지하 1층에 로비에 폭탄 B가 어디야 뭐야 깜짝이야 어디서 자꾸 무슨 말소리 들리는다고 옆에 있나보다 했더니 우리편이 어 여기서도 울리네 게임 들어와서도 어 지금 램 잡니 마이크 켜져있는거 같아 맞아 어 마이크 표시가 자꾸 나있던데 아까 전부다 그거 뮤직 오디오에서 꺼주시면 안돼 이따가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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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쟤네들 폭탄을 먹으러 네 껐어요 됐죠 어 낫네요 네 게임이 병진이야 인정 와우 한 명 남았고요 내가 안 보였나 그런데 육킬 했어 혼자서 하하하하 저렇게 뚫릴 땐 뚫려 저 형이 그냥 오지게 못한다 상대팀 진짜 처음 밖에 없는거 아니야? 누구나 하나라도 좀 무서워봐라 좀 어 어 벅전들 이거 하하하하 어디인지 알 것 같아 얘 여기 이게 안쪽이구나 이거는 여기서 히끼코머리 해야겠어 여기서 히끼코머리 뭐야 아 깜놀 아 깜놀 아 깜놀 상기면 자리시네 여기서 여기서 히끼코머리 한번 해야겠어 간지 나가면 안되나봐 사만이 뭐하시는거에요 뭐하세요 긴장감 떨어지게 뭐하세요 긴장감 떨어지게 긴장한게 어디있습니까 5대1인데 인정 야야야 뭐해 얘 어디있어 도대체 안다쳐서 다행이네 어 여깄다 잘가 잡았어 아 아 얘 천장 타고 있었네 어어 봐 나 아니었으면 못 잡을 뻔했지 너랑 못 잡았잖아 다 잡았다 다 잡았다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요 아 이 판 돈 얼마나 받았지 기대됨 그러니까요 지금 3대0 가자 완승하면 보너스도 있는데 다 먹고 와야 아 완승은 보너스가 있어? 개이득이네 250원 저기 5명이야 5명 5명인데 저기 10명이 3명인가 봐 아 차란 4딜 안하고 있네 기대끼리 뭐 하고싶은거 있으니까 나오라 이거 아니야? 그게 아니고 그냥 없는거 아니야? 내가 쩐에 저번 저번 레인보우 할 때 밴디트에다가 풀 칠을 해놔가지고 아주 그냥 업그레이드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어떤 애가 밴디트를 빨리 한거야 내가 밴디트 하고선 막 흑흑 풀리지 막 이랬는데 듣는 척도 안주더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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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쁜 새끼 공지 내는 작성 안을 악명 아니 얘가 왜 일로가? 이게 아닌데? 아 우리랑 똑같애 얘네 이번에 내가 한번 스캔 한번 해줄게 직접 가서 자 올라가서 스캔 한번 해드릴게요 누나 여기서 저격하면 될텐데 아 아 죽었어 저격 시작됐다 여기서 벌써 얘네들 눈으로 나오면 끝나는거에요 오 뭐야 터졌고 앞에 아 리얼 퓨즈 하고싶다 아 퓨즈 진짜 꿀잼인데 진짜 퓨즈 개꿀잼있네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뭐야? 아니 저 지뢰에 낚인거야? 아하하하하하 미칠 아아아아 아니 뭐야 저게 안보였어 방패가 시야가 좁아서 오우 어디로 가야돼? 좋은데? 안에 있었구나 문 앞에? 창문쪽이야 창문쪽 아 아 저 총 진짜 꿀이네 한 명 더 있는데요 왼쪽에 나 바로 못가겠네 못들어가겠다 아니 그 옆방에 방금 이 방에 있는거 같은데 형 플레이해 아까 마모님이 있었던 방 그 방에 있어야지 하아 아 이거 레이저가 레이저가 안없어지네 저게 아 거기 가야겠다 그럼 내가 하나 부셨거든 카메라 네 여기 볼거 올거 같은데 무섭다 못가겠 태어먼저 가겠습니다 오우 있네 아 아 잡았어 왔다갔다갔다갔다 두 명 남았어 미칠있나 봐 과연 숨을 좋아 막아버려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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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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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아 왼쪽 방이나 들어와있다 지금 둘 다있어 왼쪽 방 어 2대2 있네 나오면 죽이자 그냥 들어가지 말고 아 이게 저거 수거를 해야되는데 그니까 아 안돼 나이스샷 뭐야 어디 있었지 우리 뒤에 있었나 방 안에 있어 아 아 아 대박 와 아 방금 발 딱 보자마자 뺐는데 뒤로 아 야 저기서 저걸 쏜거야 얘는 걔 놀라서 갈겼는데 졌네 에이 아깝네 인생 어 방어 타보면 되죠 방어 타봅시다 에 뭐 못난해 괜찮아 아 완승 실패 괜찮아 아 3대1도 완승인가 아니요 3대0이 완승이죠 완승 완승 망승 상대팀 뭐 못한다 뭐하더니 우리 흠 흠 흠 흠 흠 흠 자 시청자분들 채팅 많이 부탁드리구요 흠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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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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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나에 쏴 아 미안해요 아 우리 어디 있어야 돼 아 근데 우리 왜 뒤에 아무도 안 막아 우리 지하잖아 아냐 우리 1층이야 1층이야 지하랑 한개씩 있어 우리 어 아 좀 까다롭네 지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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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자리잡아야 될지 모르겠어 한 명 왔다 한 명 왔어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지하에 지금 한 명이 개 개였어 그 폭탄 붙이는 애였어 철벽도 부술 수 있는 애가 지하에 와서 내가 죽여버렸어 아 아 근데 한 명 더 왔어 미안해 나 죽을 거 같애 어 나 개 잘했어 나 어떡해 나 칭찬해줘 와 사이스 샷 아 나 개 잘했어 아 게이드 아 게이드 아 게이드 어 게이드 설마 이것도 펜타 각을 게이드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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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 자리를 잘 잡았나 봐 좋고요 나 1킬 했네 펜타 킬 해도 2등이다 돈 얼마 줘? 와 돈 548원 줬어 와 한 판에 한 명 진대 오 한 판 더 하면 나 아이킬 할 수 있다 퍽퍽 퍽퍽 엉싱 니밀아 ний